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워치업 네온펀치! 안녕하세요 네온펀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온펀치의 매일 보고 싶은 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온펀치의 메가와 따요 따요! 따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온펀치의 100점 만점 라스 베가스 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온펀치의 이안의 이안입니다. 아방네 이안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많이 다녔는데 과천은 처음인데 저희가 차 타고 오는 길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과천 진짜 예쁜 주인구나.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진짜 예쁜 것입니다. 많이 많이 준비해왔으니까 즐겁게 신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곧 시작하는 드론 대회 정말 좋은 성과 얻으셨으면 좋겠고 요즘 날씨가 부쩍 춥잖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다음 곡 소개해볼까요? 네. 저희 다음 곡은 위나우 선배님의 릴리릴리라는 노래인데 혹시나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따라 불러주시고 신나는 노래니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